아 아 아 아 아 씻어먹겠습니다 으 으 으 5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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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뭐 우리 꿈은 또 아름다울을 먹어요 아예 맛있겠다 이제 밥도 먹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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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버지는 밥 한번 드시면 오래 걸리네 네 잘 먹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튜브 아드시부터 아 집밥 먹는 것도 찍어봐요 잘 먹을게 그 비싼 장어였는데 장어 야 이거 먹을래 못 먹을래 그러면서 있었다는거 아니 응? 왜 이렇게 찍어 먹나? 아니? 그냥 드셔도 돼 아빠 소금 그거야 소스가 없어가지고 응? 이거 빼고 있나? 응? 응? 이거 빼고 있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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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먹고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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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음?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멸치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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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다꼬 웨이브 바꿔줘야되나 밥도 먹으면서 멸치 먹어야지 멸치 아이짜요 아이짜 아이짜 밥이랑 같이 먹어야되요 아 하루도 일찍 먹어야지 일찍 먹먹먹먹 멸치 멸치 요리온 생선 먹어야되요 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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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떨어졌네 으음 으음 요리온 요리온 boil 조금 오오 글? 응 네 알겠습니다 말구 잘했어요 집에서 먹는 것 치고 먹을만 하지 않아요 아빠? 응 하나 더 구울까요? 하나 더 구울게요 너먹어요 하나 더 구울게요 하나 더 구울게요 오오오오 와 엄마 젓가락이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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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먹어봐 유진이 양파 주니까 입에 넣다가 빼야돼 안 먹었어 먹어봐 양파 안 땡겨먹으면 저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더 먹어 맵다 야 밥 먹어 몸 둘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보게된다 야파 야파 걍 히히 그렇다고 그 안 방에서 지 sing 그렇다고 그 안 방에서 너무 싹 지은 틈의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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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응? 주세요. 숟가락만 밥먹어 양파 밥이랑 더 드세요 이거 먹어라 고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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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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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밥 먹어야 돼 계란이 없어가지고 어제 유준 아빠가 육전 사올 때 반찬 주셔가지고 잘 짜는 모드를 시작합니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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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우진 아 김밥이 물었어 저 이거 아일 메 otros 아 으 그래서 이제 다 먹은거에요 유준이는 그게? 이제 오렌지 먹을래요? 이제 포크해야잖아 포크로 포크로 먹어야지 포크로 먹어야지 이제 포크 잘하잖아 포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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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킁킁킁 심리 一정 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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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맛있어요 조유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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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북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 하나? 작은 북? 응. 그럼 유진이 장난간밖에 생각 안 나는데? 북 지는 소녀. 응. 그리고 미국 독립국 독립전쟁. 응. 그런 게 생각나야 된대요? 아니. 그렇게 생각했어. 큰 북을 울려야 둥둥둥. 작은 북을 울려야 댕댕댕. 햄버에 울려야 댕댕댕. 그러면서. 오늘의 노래가 저리에서 잘나오는 노래였거든요. 사진이 너무 맛있었음. 신부, 그 암코를 먹으면, 황불둥. 나는 탕댕댕댕이 진하고, 엄마 다 먹었어요! 내려주세요! 또 할부지! 또 할부지! 왜 저 직장차에! 진짜! 아빠 옆에 앉으려고 했나? 아니야! 내가 왜 이러고 있나봐! 이럴 때 지금! 누나 앉아서 먹어! 옆에서 할부지 식사하시잖아! 그래! 무릎에 앉아서 먹고 싶어서 그래! 그렇지! 이런 거 보고 친화력이라고 하는 거야! 너무 넘쳐나지! 친화력! 너무 넘쳐나지! 친화력! 응! 응! 그러면 안 돼! 안 묵어야 돼! 아빠 내려놓거든요! 왜 편히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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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으 으 으 으 으 또 먹을만하지 않아요? 응 맛있어 이렇게 귀찮게 할까? 시작하시는데 우진이 할아버지 좋아요? 우진이 할아버지 좋아요? 아니요 좋아요? 엄마 이제 여기 앉아 엄마 이거 줄게 오 그 그릇 위험 이제 여기 앉으세요 엄마 이거 줄게요 여기 앉으세요 할부지 옆에 응 거기 앉아있어? 거기서 먹어요? 응 응 거기 앉아있어? 거기서 먹어요? 네 네 우진이 밥 잘 먹었어요? 닭간매네 고구마 고구마 응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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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요즘 그냥 과자 먹고 있어가지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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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는 않아서 먹어 위험합니다 으 안전거주세요 아빠 커피드릴까요? 응 어떻게 안 드셨어요? 아빠 뜨거운 거 드니까요? 아이스 드니까요? 아니 아이스 드세요 아이스 드세요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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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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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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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세의 맛을 안하려고 했어, 조여진? 맛이 없어요, 이거? 안 먹을 거예요? 안 돼요, 이거는 커피 커피, 안 돼요 내려가요 엄마 응 응, 안 돼, 이거 엄마 엄마, 안 된다 했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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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했나?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 스타일러님도 아니고 스타일러님도 아니고 이뻐 대한민국은 또 어쩌라고 큰일나 먹으시잖아 먹으시잖아 먹으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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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상자 소자들의 갠받은 너무 소위 잘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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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아우 아 또 아우 아 맛있고 뭐 왓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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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류장 왓뿌 그다음에 뷰 stret 음 Bagh 엄마 네 엄마 엄마예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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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뭐 하고 왔지~? 저희들 뭐하고 오는거지? 잘 먹었다 빵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하야 말차 베이블이랑